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텐바이미 32카운트 4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이구요.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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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게더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워포우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포워드 포인트 투게더 포워드 포인트 투게더 포워드 포인트 투게더 포워드 포인트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쪽으로 8걸음 걸으면서 왼쪽 4분의 3턴까지 걸어오시면 돼요 8분의 1씩 나눠서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 Thank you.